음악 일상의 모든 순간을 향기롭게 오직 착한 원료를 블렌딩한다는 창업정신이 빛나는 기업 불쌈을 소개합니다. 불쌈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와 아름다운 향기를 담는 탈취제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업체 대표는 식품향료 조향과 식의약 안전정보관리 등 식품업계 경력과 수출입 유통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8년 2월 국내 순수 향기 브랜드 피우미를 런칭했습니다. 브랜드 네임 피우미는 우아함과 향기로움을 꽃피우다는 의미로 일상의 모든 순간에 향기로움이 꽃피우기를 바라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피우미만의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향기를 개발했는데요. 자연유래 성분인 산화칼슘을 바탕으로 개발된 탈취제에 향기를 녹여 국내 향기 시장에서 입질을 다지고 있습니다. 산화칼슘은 조기껍질에서 얻은 소취 성분인데요. 섭취도 가능한 자연유래 성분이자 살균 및 악취 제거를 위해 식품의 세척이나 칼슘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그 외에도 국물 발효 에탄올인 주정, 증류수, 유칼리투스 워터, 편백 워터 등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여 시중의 성분 표기가 다소 미흡한 다른 제품과의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포르말데이드, 벤젠, 메탄올,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를 거쳐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품 테스트 결과, 악취의 원인이 되는 암모니아, 땀냄새의 원인인 아세티산 탈취 효과 99% 이상, 세균 오염의 원인인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 테스트 결과는 99.9%를 나타냈습니다. 향은 총 5가지로 사랑스러운 장미향, 로즈, 산뜻하고 포근한 머스크향, 소프트 터치, 향긋하고 평온한 향, 라벤더 드림, 섹시한 비누향, 소피 아이리스, 달콤하고 풍성한 플로럴향, 리틀 블랙 드레스입니다. 선호도 조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향기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수많은 주합의 결과로 선별된 프레그런스 오일을 사용하여 더욱 풍성하고 고급스러운 향을 표현합니다. 각 향기별로 깨끗한 순백의 용기에 향기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담아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했으며 대용량 200ml, 휴대용 70ml, 여행용 20ml의 3가지 사이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채워주는 피우미와 함께해 보세요.